그리고 우리 군수님께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이런 분들 또 만들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강의원 투자해주실 거죠? 약속하셨어요? 뾰드기셨습니다 다 찍혔어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아주 신나는 트로트 메들리 들려드릴 건데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신나시면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박수도 많이 치시고 춤추셔도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? 목소리를 작아요 시작해볼까요? 예 좋습니다 마지막 곡 트로트 메들리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같이 성분이 위로 박수 자 왼쪽부터 하나 둘의 박수 자 오른쪽 박수 자 손 맞추고 신선한 사랑 맞춰라 볼게요 아우 그들의 의미 없는 이 사이로 아쉬운 분들께 피할 수 없어 난 또 올래는 사랑을 느끼며 다 말랐던 그 사랑 아우 아유 오늘도 다시 만날까 아우 그들의 반품 자리에 기다리는 날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찾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찾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우 넓밤 남았던 삶 나를 잊을 수 없나 아우 아우 자 계속해서 분위기 올려볼게요 아우 더 신나게 마수 마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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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번째 곡 질레콘가 먹었네요 다같이 좋아요 좋아요 다같이 준비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날씨는 내 꽃뿔에 믿는 한쪽만 바라네